링 위에 나가기 직전에 약간의 심호흡하는 듯한 그런 느낌. 문이 탁 열리면 홍서가 확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마치 폭풍의 전야 같은. 비워낼 게 있거나 뭔가를 더 채워낼 게 있다면 좀 고민하는 시간의 여유를 찾은 듯한 느낌. 완전히 나에 대해서 그냥 해체하고 이 사고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전의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. 이제 믿고 확 하고 전투하러 가는 거죠.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날들에게서 잠적.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